비피블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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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약간 댓글에 이런게 되게 많아요 뭐 한다면 박수를 쳐세요 뭐 한다면 머리를 만지세요 이랬는데 그거를 그게 뭐죠? 누가 그걸 보고 그걸 하겠어? 하하하 되게 그런 글이 많네 영어로도 한글로도 뭐 한다면은 뭘 해주세요 이런게 많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그걸 보고 하는게 아니에요 약간 막 지금 즐겁다면 머리를 만져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야 빨리 지나가 그게 그런 글이 많은데 내가 머리를 만진게 즐거워서인지 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떡해 근데 알아서 네 네 네 네 네 네 쥬쥬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우리 ASMR 너무 작게 해서 물어봐요 왜그래서 물티에 잠수로 줄거야?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?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라 두개가 막 서로 물어본거 같아 진짜 아닌거같아 너 처음하는거 아니야? 오 마이 갓 즐거워지기 고 Yee 고고 고고 우 렛츠고 블랙핑크 بال jae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블링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추억 그리고 이 곡은 너무너무 추억